무더워진 날씨에 차량 에어컨 가동과 이에 따른 분사형 탈취제 사용이 늘어나면서 탈취제에 의한 화재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국민안전처는 분사형 탈취제에 들어있는 LP가스와 에탄올 성분이 각각 인화성과 휘발성이 강해 차량 에어컨 송풍구를 타고 엔진실로 들어갈 경우 스파크가 발생해 화재가 일어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 같은 위험 예방을 위해서는 시동을 끄고 보닛을 열어 엔진을 충분히 식히고 전선 접촉 불량 등 스파크가 일어날 만한 곳이 없는지 살핀 뒤 개방된 공간에서 에어컨 송풍구를 향해 탈취제를 뿌려야 합니다. 그리고 한 번에 많은 양의 탈취제를 뿌리지 말고 일정량을 분사한 뒤 가스가 흩어지는 시간을 기다렸다가 다시 뿌려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